마운트앤블레이더 와벤드 팬돌의 예언 이어서 가야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노프자유도와 중세전터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다양한 모드와 유저한글화까지 즐길 수 있죠 아 뭔소리야 이거 좀 자유도로 수정해서 만들어놔야겠어 이어지지가 않아 말이 좋아요 이어서 가죠 저번에 제국이 박살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국이 박살난거 치고는 제가 이득을 좀 많이 받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득보기 괜찮은 단계이기 때문에 베이스병사가 뭐지? 장창병인가? 왜? 장창병이지? 아 검투사 만다 그랬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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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먹어야지 그럼 나라가 많이 지금 후달리네요 심각한데 좀 각 잡고 오는데 오늘? 아... 마이크 좀 띄워서 할까 오늘? 마이크 좀 띄워서 할까 오늘? 아... 하나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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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겠다 20명 부족해? 오... 우리 낙포대 되게 많네 천천히 채워서 검투사를 올려놓겠습니다 워낙 이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 바쿠스 어... 야... 화평 다 맺었어?! 야 이거 의외인데 어제 돈이 잘 들어오더라고 빨리 빨리 징집하자 너 어쩌려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냐 바쿠스 쪽에서 데려와서 중립 영웅 하나 먹어도 되겠어 이 정도면 좀 심하긴 하다 이거 정비한다고 대처가 되냐 이 정도면 심각한데 금리빨 민병 뭐냐 얘는 아 뭐야 아 이제 변경되기 시작하네 이제 큰일났네 얘 어떡하냐 야 이제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어 이러다 잘 보충해서 유지해보자고 큰일났네 얘 어떡하냐 전쟁이라도 나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되게 아쉽다 얘 보내주기가 좀 아쉽네 야 이제 나라가 좀 줄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벌써 없어지면 안 돼요 이제 이제 시작이 아직 없어지면 안 돼 내가 구해놔야 되나 아 근데 구해놓는다고 이득 볼 게 거의 없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놔야 되나 아 당황스럽네 이거 어떡하냐 펜두를 침공하고 있다 펜두를 침공하고 있다 저기는 레이븐스턴은 아직까지는 자기 자기 이제 목에 풀칠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애들부터 약간 짬뽕조합이니까 빠르게 이제 끌고 와서 제국의 힘으로 하나 받아먹겠습니다 전에 했을 때 중립여웅끼리 붙게 해서 못 얻었었죠 그냥 이제 제국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을 때 받아내도록 하죠 갔을 때 도와줄진 모르겠는데 아직 힘이 많이 떨어져서 뭐 되지 않을까? 나 120명인데 음 싱갈족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레벨이 낮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 그렇게 받아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리 와봐 바로 작업합니다 하나 야 위험하다 이거 어떠 어떡할 거야 이거 부대 나 3만원이나 있어? 왜? 됐어 있으면 좋지 뭐 따라올 거야 이 속도를? 야 그냥 다 물어뜯을라 그러네 600이라 그런지 야 혈기왕성한데 좋아 이리 와봐 저런걸 환영하네 친구 돈오버 저렇게 올망졸망하게 생겼군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의외로 사람같이 생겼네 매트나인 프레드릭 가세요 프레드릭 야 보아디스랑 롤락만 하면 돼? 야 시간도 많이 갔네 이제 레벨업을 완전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하니까 좀 올 것 같은데 점점 상의 애들이 빠져나가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저기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하룻번만에 거기까지 바꿔오면 어떡합니까 빠르게 쟤 다 보내고 이제 완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좀 업이 돼요 뭐 강한 애들을 뒤에 보냈는 만큼 이제 약한 애들이 어느정도 차서 베이스 찾는데 문제 없으니까 베이스가 되는데 잘 보낸 것 순서상 센 놈 보내는 게 좀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받침인데 너무 중립이 많아서 못 붙였어 135이라고 바클레이야? 어 바클레이는 가져가면 개꿀이지 참기병이 올라가네 검투사 검투사까지 빠르게 올라오네요 드디어 검투사 와봐 야야야 어디가냐 그래 일로와 일로와 제국으로 가자 에토스 하나니까 뭐 금방 끌고 올 수 있겠지 뭐 일로와봐 야야 왕이다 왕이다 야 왕 도와줘 왕 도움 야 마리우스를 도망간다고? 어 깜짝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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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그렇게 붙으면 안되지 합류하고 그렇지 황제 마리우스의 무대에서 자동을 해서 음 그냥 씹어먹네요 이걸로 시작하자마자 중립영웅 하나 야 이럼 오늘 할 거 다 끝나는데? 하루에 잃고 알렸으면 말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미 없어질까봐 바로 피해주네 썩을려서 음식 없다 야 음식 없어 갈까 부대원 야 많이 죽긴 했네 무스클을 애매한 애들 좀 빼야겠어 한두명 있는 애들 거슬려 빼주고요 애매한 애들 다 죽었네 아 걔 황당하네 얘네 아까 걔는 빼긴 좀 그러는데 뭐 좋아 그니범 나 데리고 있나 하이랜더지 애매한 애들 다 빼고 당장 석귤 이상하지 않은 아 얘는 좁으니까 가져가자 포스카를 빼 정복자 아 저 애매하네 매트나임이야? 매트나임 갖고 가고 싶은데 매트나임 가져갈래 매트나임 야 이거 매트나임 가져가기가 너무 애매해 위치가 놔 봐 아 애매하네 하늘병 빠져야겠다 너희가 빠져야겠다 매트나임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도 세 자리 빕니다 하이랜더 갈래요? 하이랜더 좀 아까운데 다이랜더는 부자 자 포획합니다 다 포획할 수 있겠지 쟤는 저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의왼데 먹을게 없는데 위치상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어디서 태.. 채워서 먹었냐 얘네 좋아 밥도 이제 챙겨야 되니까 빨리 갑니다 병사 질도 많이 올라갔죠 되게 잘 싸운다 이 정도면은 다음을 기약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4 당개님 서둘러서 당개님부터 실전 압축을 해놔야지 가자고 공부만 들어와도 많이 이득이니까 좋아 좋아 밥 줘 밥 줘 안 가리고 다 사간다 염려 비싸네 나라가 이제 허덕이니까 염려가 비싸지네 큰일났네 이거 에토스를 먹고 바로 떡상하겠다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8,000원 돈 괜찮죠 이번에 받았으면은 화평 매진 기간 동안 리디아에서 작업할 텐데 좀 아쉽게도 못 얻었네요 지금 몇화인지 모르... 몇화였죠? 아 7화였나요? 어 한 17화 정도까지는 기사는 안 나올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진행이 굉장히 더 들 거예요 저번에는 바닐라에서 약간 빠르게 진행했는데 빠르게 정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번엔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스노블이 좀 커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러러러러러러러 복상태 안 좋을 때 막 하는 것 같아 전쟁할 생각 없어? 전쟁이라도 해라 할 게 없다 내가 야 저 450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봐 오우 야 위험해 우리 마리우스한테 가자 마리우스 꽤 센 것 같아 이거 450한테 비빌 정도는 되나? 왼쪽 오반가? 말티제보단 낫겠지 뭐 아 슬슬 안 올라가기 시작한다 자 가자 빨리 어 병질 아주 훌륭하죠? 저기 보이는 거 보니까 얘도 중인명인가봐 철검아 철검아 어디갔니 철검이 이리와봐 거기 쓰면 어차피 알아서 붙게 되지 않을까? 마리우스 도망갈 정도야? 야 잘 뭐해봐 이거를 마리우스야 비벼야 돼 이거 야 비빌만 해 솔직히 야 이리와봐 아 잘 도망가네 아 야 마리우스야 우리나라 작살나고 있잖아 이런 거 안 도와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자 이리와봐 어디갔니? 형제피 없어짐? 나 괜히 악마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같은데 비빌만 하는데 솔직히 이거 다 몰려들면은 충분히 비워지는데 저기로 갔네? 못남놈 야 좀 아 미치겠네 이거 개짝 사놨잖아 도움 좀 줘봐 코단아 어? 붙냐? 절대 안 떴네 어 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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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합류해 합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합류한 거야? 뭐야 했나 본데 황제 가자 어 진짜 죽는 양이 미쳤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졌잖아 이거 지잖아 야 지잖아 야 빨리 합류해봐 나 때문에 망했어 우리나라 실화냐? 합류 좀 해봐 야 야 야 어떻게 무슨 황제한테 합류를 안하냐? 그렇지 한번만 더 크 채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고 우리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정찰병 필요 없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깔끔하네 병사 조합 진짜 저거 막을 수 있는 녀석 없냐? 와.. 나 그 정도는 안.. 그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다 근데 솔직히 근데 50자리 많이 죽어러서 작업 걸을 수 있을 거야 55가 100명이 넘네 조만간에 작업을 걸어보겠어 살레온이야 아.. 많이 바뀌었네? 큰일났네 제국을 볼 수가 없겠는데 이러다가? 아 야.. 제국을 찾을 수가 없겠는데 에이구지 드샤루랑 야 뭐야 이제 가다가 갠단새 맞을 것 같애 하아.. 쌀.. 잠깐만 전쟁 중인가 설마? 쟤네? 불 올라왔는데 자국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그것도 그때 문제지 뭐 잡병으로 키워야겠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돼버리네 어떻게 저렇게 돼버리네 코단 병사 내가 먹겠는데 그래도 와.. 야 조업 좀 봐 일로와봐 얘를 잡을만한 놈은 없잖아 자투랑 짝짝공할 수도 없고 말이야 세긴.. 세긴 더럽게 세 진짜 그럼 어차피 안 먹어지니까 다른 나라 영주랑 같이 섞어볼까 한번? 그럼 먹어질라나?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돈 모으고 천천히 하자 여기서 못하니까 레이브스톤 가서 레이브스톤 가서 모으자 우리나라 많이 망했는데 손절할 거긴 한데 좀 그렇다 소속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 말이야 뭐야 절.. 절 병사로 덤빈다고? 좀 위험한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기는 거 아니야? 야 창병도 있어놔 이기네? 그렇지 이겨야지 그렇지 이 정도 이겨줘야지 밥값 하려면은 겸치 잘 먹네 이렇게 되면은 개꿀이네 자도 많이 먹고 동료도 많이 먹고 아 쓰러 갑니다 빨러 자투야? 잘 찔러 총 아무리 봐도 부담된다 야 공병 사망 그렇지 저거 하나요? 그렇지 야 그 정도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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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파 먹고 간다 맛있구만 음식이 없어 음식이 음식 음식 음식이 없어 병사도 없고 음식도 없어 15사기와 명예 뭐 그런 거 얻었죠 명예인가 명세인가 예우 같은 사람 저거 약 27이요? 진짜 노역 올려야겠는데 교관을 떠올려 스스로 올려놔야지 밥값 하니까 3인데 딜 들어가긴 하냐? 좋은 거 주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좋은 게 있어야지 좋은 게 있어야지 놀도르 화살 정도 지 않나 지금 좋은 거 준다고 해도 파괴자 KU다 아 망했다 그렇게 조용하네 그렇게 조용하네 큰일 날 뻔했네 아 야 이거 위험한데 바쟁마을 여기서 120 채워서 공수부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연명한다 아직 멀쩡하니까 얘네는 해 외국 외국 용명단이야 빨리 가자 좋아 돈 벌려면 나를 떠나야 돼 돈 벌려면 나를 떠나야 돼 여기는 이제 너무 평화로워서 돈이 안 된단 말이야 쟤 저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마리오스의 재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보충해 두겠습니다 솔직히 비상상적으로 싸워서 도저히 이길 거 같잖아 놀도르는 놀도르 판정은 항상 이상이야 그냥 두는 게 더 잘 싸웠던 것 같아 뒀는데 어느 정도 싸우길래 30명 까길래 나는 어우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들어갔는데 가차 없더라고 어딨냐 채팅창이 날 방해 들어와 그렇지 길다 길어 찌르기보다 더 기네 나무사지 어딨는데 깜찍해 깜찍해 아주 이제 빨리 넣을게 구알리스 좀 먹여서 먹여서 그런지 빠르네 밥 좀 먹자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어 자 잘 잘 정비해 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내가 너무 날려먹었는데 지금이 딱 살려운 치기 좋은 시기인데 레이브스랑 싸울 때 이때 안 싸운다 각에 안 잡혔나 본데 코단 이용해서 그냥 빠르게 밀면 나도 에투스 먹을 기회 잡을 수 있는데 좀 아쉽네 대판들어 공격 가자 꼬쭈 몸으로 막아 그렇지 그렇지 흑끼 흑끼산만 잡으면 되지 흑끼만 흑끼만 하면 되지 깔끔하게 잡았네 어 야 저런거 들고 오냐 야 약간 도저 그런거 있나봐 나무꾼 출신 우대 도저가 모집할때 약간 이제 나무꾼 경력직 우대 야 이런거 있나본데 도끼지 심상치가 않아 야 그런거 있겠지 그랬듯이 흐흐흐 huh 흐흐흦흐흫 찌르기 좋아서 그런지 잘 싸운다 명예 장창병 많다 많아 순식간에 보였네 여기 이제 많이 돼서 레브스톤이죠 레브스톤 세다 조심해야겠는데 얘는 너무 수비력도 세서 위험한 애들인데 너무 잘 컸어 좀 조여놔야 돼 방해 이래서 방해 안하게끔 만들어진건가 괜히 건드렸다가 레브스톤 너무 클까봐 그렇네 근데 안 건드려 레브스톤이 밀고 있는거 같은데 괜찮은거 맞아? 평지점은 이겨야된다 자기 나라에서 저것도 지면 안돼 진영적으로 너무 잘 모인다 121? 언제 이렇게 올랐어 소시지 어휴 육포까지 맛있겠구만 다 사가 먹는게 남는거여 나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가는길에 물리면 한 번에 다 날라가는거 아니야 절로 돌아갈까 그냥 안전하게 좋은 발상이야 가자 박클레 박클레 이런 애들 빼버려 지금 운용해서 약간 DPS 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단은 다 빼 놀두르만 있으면 돼 그치 몇이니? 어 세지 놀두르는 이런만해도 개꿀이니까 얘도 빼 무려 군단장도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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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만 보충해서 아니면 보병으로 보충해도 되지 돌아가자 마을로 12명인데 뭐 가자 어휴 야 18,000 어썸하죠? 빨리 데려가자 안녕하세요 올리기 너무 좋은 단계네 썰레온 어휴 진짜 근데 스칼린 마블이 보기 괜찮은가봐요 스칼린 마블할때 보시네 사람들이 언급은 없지만 스칼린 마블이 뭔가 그런게 있나봐 난 모르겠어 나는 나 자신의 이 눈썰미를 믿을 수가 없어 어우 야 잘 나왔다 이번에 풀로 찼네 검수사랑 해야겠지? 그나마 검수사 해야겠지? 군단병이 더 유지력은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댄마당에 군단병 한다고 뭐 가성비 그런 거 없으니까 빈병 그냥 이제 레벨 높은 애로 해서 투창이라도 한 대 매겨서 오기 전 죽이자 보병인데 전연이 아니야 그냥 투창용이야 아 진짜 극한의 진영으로 바로 그냥 이제 무열로 잡는 그런 형식으로 빵이 너무 비싸 이 나라는 제빵사가 흥하는 시대야 5만원이나 있네 뭐 사야되나 야 쇠는 87이요? 미쳤네 애매하다 주워서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일단 야 왕 됐니? 총독이야 다시 데려올까? 이기지 않을까? 절대 아니겠지? 아 너무 너무 나대는 거지 이거는? 투기장 말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구도 보충을 해서 개그 좀 땡기는데 야 공포의 군단 언제 잰댔냐 천명이야 와 천명이야 그냥 천명이네 와 미쳤네 저거 살레운도 못 이기겠는데 진짜로 야 이거 미쳤는데 뭉치는 가정에서 다 흩어지니까 못 이기겠는데 살레운도 유격 어 너무 근데 올라가는 거 느리다 수는 많은데 음식 좀 사자 어 유지적 유지비는 지금 흑자니까 오늘 시간을 좀 버리게 될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천천히 좀 닦아 놔야지 병사 조합을 좀 닦아 놔야지 내가 이제 활용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최소한의 장비도 맞춰줘야 되고 좋다 16저항이야 나 이걸로 바꿀래 너무 좋다 저거 디자인도 예뻐 그냥 가져가 방어력이 훨씬 높네 저 정도면은 거의 한 두 배 높겠는데 실제로 내구도랑 이제 저항력 비례하면 내가 사냥할 데가 없는데 싱갈 조기라도 잡아야 되나 잡을 수 있나 야 20자리로 딜 들어가냐 아 불안하네 나 빨리 20 넘어야 돼 아래 애들이 아래 애들이 못 넘어서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얘네가 지금 17, 18이죠 어 아직 좀 많이 남았네 그러면 캐스트 깨야 되나 이거 힘든데 야 싱갈 역시 살아나 불이 올랐어 죽음의 고등 약탈자들 죽음의 고등 약탈자들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치고 올라오는 자들 아 이산신문관 말고 그런 애들 말고 역시 이산신문관 내가 잘 껴서 싸우면 어떻게 이길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다 게임 끝나 야 공포의 군단 너무한거 아니냐 이리로 왔어 다른데 가 아 미쳤네 진짜 황제 전쟁좀 하자 우리 요거 어쩔거야 이거 납치범들도 있어 어디갔냐 아직도 여기있네 빠른것 봐라 저런걸 활용하네 정통성 좋아요 제대로 물어온 애가 있긴 하구나 가라 나중에 보냈어야 되는데 미리 그냥 보내주죠 나중에는 저걸로 안올려도 올릴방법이 있으니까 여유있을 때 한꺼번에 다 보내놓고 각을 잡고 올려야 되니까 레벨을 보아디스 빠진거 좀 힘들거든요 이제 레벨링도 보시면은 베테나임 들어왔어? 지금 안올라갔죠 이번에 보아디스 같은 데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큰일났네 성지 한번 때려 검토사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않아 검토사 세지 않아서 그게 문제네 하이랜덕 올라가 놀더러 올라가고 한번 비벼보자 마를때 때려봐야지 아 사교도는 세니까 어디서 또 뒤에 있지 사교도 딜이 너무 아파 그리고 이제 뱀여제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후위 맞자 이 장비면 이기겠지 뭐 잘 싸운다 근데 박아파는데 사교도는 이겨야지 집자리는 이런 애들이 문제지 머리 없으면 죽는 거야 어이구야 때려줘 뒤에서 그렇지 뒤에서 노려 카심 겸치 먹어 카심이 먹어 카심이 아동자도 괜찮겠다 아 너무 야 너무 너무 못 잡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당황스럽네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다 아 아 시간 때우죠 오늘 시간 때우죠 오늘 대기 때워서 야노스 가서 대기하면 식량도 빨리 어 적게 들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정산하고 돈 좀 쌓아둔 다음에 왔는데 어 푸른곰 커스텀 인것 같죠 커스텀 우리가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압니다 쟤는 왜 싸우는고요 뭐 다같이 덤비면은 그래도 안될거같아 솔직히 말해서 왜 덤빈거냐 쟤한테 안 올라가고 있죠 보화드에서 빠진게 빨리 보충해야돼 오바잖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저런거 솔직히 사는건 좀 오바고 애매한 무기가 많네 역시 모닝스타야 누구랑 싸우고 잘 버티냐 마리우스야? 마리우스 자살을 특공되냐? 황당하네 어차피 우리 기사는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압도하니까 다른 기사도 있으라 그래 마음껏 있으라 그래 아 야아 이거 한번 꿀빨거같은데 저 가면은 가보자 야 드샤르랑 싸울때 손가락좀 내밀어보자 드샤르 왕 어딨냐? 어 야 나 위험한데 내가 위험한데 이거 이걸 덤빈단 말이야 근데? 야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냐? 어 이거 나한테 덤빌정도 아니지 않냐? 야 신갈족저거 50명으로? 137인데나? 왕 어딨어 아 왕이 별로 안크네 아 뭐해봐 조합 생각하면은 솔직히 드샤르가 어디 셀거 같은데? 어 드샤르 기병유주잖아 쟤네 보병이고 싸워봐 싸워봐 아 큰일났다 나 이거 비빈다고? 오버 아니냐? 되게 많긴 한데 어떻게 메가리가 없냐 애들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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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냐? 왜 도망갈라고 나온거야? 눈앞에서 도망갈라고? 뭐야 병사조합 깔끔한것 봐 위험해 이거 용병기병만 170명이야 야 어떡할거야 이거 저 괴물인데 아 큰일났다 아 근데 중립용으로 안 데리고 있네 의외네 바람기수 그런거 있지 않았나 아직 데리고 다닐단게 아니야? 저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그럴텐데 압툰자 당기누님 압툰자 당겨줘야지 아우 나 책 얼마나 읽었어 46이야? 흐흫 야 애투스가서 읽자 야 하필 여기서 알잖아 쟤 아 짜증나게 이게 오 잠깐만 아 야 많이 주는거 아니니까 아마 물린거 같긴 한데 아 그렇네 야 너무 잘 파먹는다 야 다행스럽다 야 읽어 지능책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아직 읽자니까 갔냐 군단? 여깄네 빨리 책 읽고 보아돼서 데려오고 다음 놈까지 보내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아 하아 아직도 못읽었어? 93 빨리 읽자 야 생선 먹기 싫은가봐 얘네 생선 안먹는거 봐라? 자식들 저거 야 남들 전쟁할 때 지금 도시에서 쉬면서 밥 먹고 사는건데 생선을 거부해? 배떼기가 불렀구만? 깜짝이야 욕하는줄 알았네 순수 지능장품이라 지능 딸린다고 욕하는줄 알았네 어디 보자 점수 하나 9까지만 찍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찍어서 19레벨에 이 정도면은 못찍어야 되나? 당기는 힘을 일단 찍고 당기는 힘을 일단 찍고 싸워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가자 무기 없니? 오오 오쌤 아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딜 나 니 나간거야 하필 아 잠깐만 잠깐만 신중하게 생각해 아직 하.. 갖고싶다 갖고싶어 너무 예뻐 56 어우 야 이거 잠깐만 아니 아니야 너 등에 매기 싫어 아직 타격이 더 좋으니까 딜 박힌다고 생각하면 속도는 이제 뭐 내가 조절하면 되고 일단 센 놈들한테 박아야 되니까 극단 검은 미루겠습니다 딜도 부족하고 아직 아예 갔나보다 사교도 너무 한적한 거 아냐 우리나라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는 한적한 건 상관이 없는데 좀 심하잖아 어휴 씨 큰일났네 데려와서 청소 좀 할까 놀러 데려와서 좀 부탁 좀 해야 되나 제거해 달라고 곤란한걸 책도 사야 되고 아직 일찜 맙시다 다른 책을 조금만 더 1원만 더 하면은 깔끔할 것 같으니까 1, 2원만 더 하면 지능을 한 2, 3까지 찍어놔야겠지 계속 이제 오리그 생각하면은 35까지는 찍어야겠지 전부 다 찍으려면 애드즈 괜찮네 열심히 쏘자고 역시 그분들 잡아야 되나보다 그분들만 한 거 없다 나도 파밍 좀 하면서 레벨링을 해야 되니까 레벨도 지금 어려운 당기고 자투를 와봐 언덕 자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유다랑 다 어디 갔냐 유다 저기 있네 몽강 따구냐 몇 명이야 600이야? 아 죄송 600이나 있어 이씨 200 있으면 데려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김형 이리와 아 됐어 붙지 말자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아 뭐 없나? 레벨 낮아서 자동으로 싸워도 너무 의미도 없고 이제 전투용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용 조합이기 때문에 방패 활 어 리버 은근히 이제 나온다 슬슬 거기 나온다 검투사에 유격병 빨리 20만 넘어가면 돼 후 21까지 가야잖아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도 이리와 도 도 도 도 빨리 가자 저 덕 볼때가 아니다 지금 카심 그래 열심히 올리자 카심아 훈련시켜줘야 돼 니가 부하들을 그렇지 어 야 많긴 하네 한번 꺼내면은 꽤 잘 싸우겠는데 꺼내질진 모르겠는데 안 도와줄거냐 저거 도와주면 하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저런거 잘 먹어야지 화살좋 이래서 죽긴 죽네 어우 야 이거 침묵 한번 해야겠는데 아야야야 내가 그 일 왜 안 데려왔냐 그렇지 한번에 셋 명성과 명예 데려오자 다시 한번 해보자 침묵도 하겠는데 이거 이기고 아 얘는 안되겠다 야 얘는 다른 나라에 풀어야겠다 우리 적대국가에 풀어야겠는데 나중에 풀고 도망가야지 살레온에 풀어놓고 우리 각 봐야겠다 전투각 살레온으로 가자 잠깐 잠깐 쟨 좀 아닌데 쟨 내 의도에 없었는데 혼나요 그러다가 일곱명이예요 일곱명으로 덤비는건 오바야 아무리 강해도 정도가 있지 야 돌진해 괜히 애매하게 까이지 말고 돌진해 죽는 것 봐 역시 항운기사야 창이면 죽일 수 있어 가자 두려워하지마 야 야 대건병 눕는거 봐라 그렇지 아무리 룬 장비여도 그렇지 정도가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 그렇지 너무한거 아니냐 근데 무쌍하는거 이거 그렇지 나 쏴 그렇지 헤드샵 포획은 못했네 저거 잡는데 많이 죽었어 개 어이없네 너무 사기야 놀도르는 살련드 드샤르 야 지금이야 아무나 상관없이 전쟁좀 해 제발 하아 씨 지금 전쟁 딱 하면 된다고 내가 지금 이득 볼게 없잖아 얘 때문에 그런가 얘 무서워서 내가 끌고 가야되냐 단배로 일로와봐 내가 드샤르 풀어줄게 드샤르가서 내가 드샤르가서 풀어줄게 저로 꺼져 전쟁해야 돼 우리 방해하면 안돼 깜짝이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색깔좀 봐 전반십이야? 오늘 만약에 콜리스 하나 먹었으면 내 기분 좋았을텐데 시작할때 어쩔수 없지 뭐 다 이런거 아니겠어? 도망가는거 봐 어디가니? 어디다 풀어놔야지 잘 풀릴까? 샬리바 샬리반 데려가야될거 같은데 이쪽으로 중립이잖아 쟤 얘는 잡을만하다 솔직히 이렇게 샬리바 일리와봐 나 따라오는거냐? 일로와봐 야 그거 뭐 쫓아가 너 내가 잡아야겠다 제거해 제거해 음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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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너는 딱 먹이야 각이 나왔어 딱 이리와봐 야 나 잡고싶잖냐? 그렇지 너야 한 분 모십니다 손님 한 분 이리와봐 아 이리오라고 이제 우리 땅에 하나니까 먹기 좋은데 은근히 두분은 필요없구요 넘어 놓으세요 쟤들끼 안싸우나봐 근데 얘네는 이상한 협력이 있나본데 보급품을 구입하라구 마을로 가지말고 그래 하루 지난거 안먹어 우리 애들 야 여깄어 황제님한테 가자 죽었다 너는 전하 야 20자리 많아요 얘 37자리가 있긴 한데 환영하네 친구 정성성 좋구요 많이 놀랑 야 도구대 또 늘었어? 좋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그래 얼마나 맛있어보여 꼬리 살랑살랑 해주구요 이거 딱 먹기 좋은 각이다 야 다 뭐해봐 다 빠져나와봐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오늘의 먹이야 황제님 어디갔니 이 녀석 이거 먹을만해 야 황제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고 내가 좀 등급이 낫긴 하지 지금 20 20 220이 100이야 이거 잘못하는데 솔직히 확실히 100인건 좀 혐이긴 한데 이리와봐 은근히 잘 따라간다 야 나 여기 써 야 한 놈만 잡네 주유소인데 2400 야 보화돼서 오니까 바로 바로 올라가네 야 코단 좀 다시 고용해봐 이거 먹어야돼 야 이거 먹을만해 솔직히 이리와봐 어 너무 잘 따라간다 야 당황스럽다 야 그일로 가지마 야 너 놀더러한테 죽어 아 병신저거 덤비는거냐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러냐 왜 저러냐 쟤 걸어서 지옥으로 가버리네 와 어디갔니? 어디갔니? 여기야? 뭘 틀리네 쟤 가라그래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면은 내 시대야 뭐야?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안 돼 난 안 돼 난 봐줘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여섯 명 정도 버려줄 수 있어 어두워지면 못 쫓아오니까 아 이거 세게 나오네 못 이기지 45명 여기서 이렇게 피박 써야돼? 이리 와봐 좀 뜯겼지? 역시 일진들이야 펜두르의 일진들 달라 40명을 뜯어갔네 제일 높은 애들로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해 이리 와봐 아직 135이야 파이어즈베인이랑 전쟁이라고? 뭔 개같은 경우냐 이거는 아 무슨 파이어즈베인이랑 전쟁이야 골 때리네 얘 이리 와봐 우리 전화 어디갔니? 없을 때 이거 잡힐까봐 너무 불안한데 나 있을 때 잡아주라 왕 어디갔어? 밥좀 사자 아이템 야싱말이라고? 야신발 거기 아닙니까? 떨어진데? 어디였더라? 잠깐 싱갈 먹는다고? 싱갈이요? 어 잠깐만 싱갈을 먹는다고? 참 이럴거야 진짜? 오히려 안전할 것 같기도 해 파이어즈벨이 좀 막을만한 것 같긴 한데 어머 야 개작살났잖아 마을 하나 지금 먹고있는거야? 자리 한번 뜨자야 내 조합으로 이게 딱 좋은 조합인데 기병만 없으면 기병이 이제 기사도 나오잖아 이게 문제네 부딪히면 못이기지 이거 얘는 없으면 쟤 당연히 못잡고 살라바는 잡아야되는데 살라바 공속약관 교관 지금부터 교관 찍으면 딱 꿀이다 매트나임 힘 당기는거랑 활 나 한손도 300이야? 어 그랬구나 몰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세상 이제 알다니 일단 가자 이동해봐 한번 이겨줘야될거 아냐 같이 이거 포획할 생각은 없지? 미치지 않고서 안그러지 어디가는거야 얘? 아 이거 깨러 신랑한데 좀 자동돌릴까? janvpb 오우야 대박 좀 궁했는데 잘 됐다 야 그렇지 올라가고 침밀도 또 야 이거 좀 아니지 위험한데 이러면? 난 나는 우리 마을에서 악마들을 풀어놓고 와버렸어 둘째에 잡을 줄 알았지 하나도 살레온으로 가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리로 왔네 기마공술 야 이거 온다 야 온다 온다 야 온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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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자 야 이긴다 나 야 이거 제대로 경험치 빨아먹겠는데 이거 제대로인데 다 보여 봐 72야? 72명성 그냥 준다고 이기면은? 이기면 한대 이거 싸움하면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 우리가 유리하지 우리가 더 튼튼할 걸로 아는데 근접전투는 약간 밀려도 전체 싸움에서 튼튼한 쪽이 이기지 않나? 너희가 이제 하고 나는 원거리지 지원 우리를 어디 갔냐 답을 세워라 CPU 돌아가는 소리 예사롭지 않죠? 서로 210대 210이야 죽었어 이번 전투에서 그냥 꿀 빨아가지고 그냥 다 씹어먹는다 저렇게 온다고? 너무 무식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기지 서로 오고 있잖아 지금 아니 이거 고려됩니까? 나 밀집해서 와봐 혹시 모르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밀집해서 와 가자 210대 210이야 원거리 전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그치? 강전사가 검수사보다 방으로 낫잖아 큰일났다 발키리가 너무 나대는데? 막아줘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야야야 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낄만한 껀덕지가 없어 너무 지금 위험해 내가 낄만한 껀덕지가 없어 내가 낄만한 껀덕지가 없어 와 이거 밀린다고? 크게 밀리는데 큰일 났는데? 잘 쌓아봐 그래 쌓아봐 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 따라가지 말고 쏘라고 그렇지 아냐 우리가 훨씬 이득이네 아니네 우리가 더 많이 죽었네 두배로 죽었네 그렇지 열심히 싸워봐 병 지내서 많이 밀린다 상대가 기사난이 남아있어서 우리 한 번 완전히 아웃이 됐었는데 내가 마리우스를 때린게 아 멀쩡 야 혼랄 그렇지 그렇지 위험하다 아 활 맞았어 그래서 가자 와 재데런데 이렇게 보면 1대1 교환한것 같다 나를 무슨 이런 도와주 어집매 저게 몇이냐 210대210 못 이길 것 같은데 자동 좀 돌려봐 너무 힘들어 자동 돌리고 나중에 껴서 합류하자 아 크게 밀리네 50명 밀린다고? 아 일단 한번 더 해 100명 차이야? 큰일났네 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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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이제 덤비지 말고 기다려봐 이정도 갈아엎었으면은 상기병종 좀 줄었겠지 내가 합류해서 어느정도 비벼지지 않을까 너무 이거 빛이 너무 헬이다 싱갈 영역에서 파이어즈브엔이랑 제국이 싸우고 있어 나 집에 가면 큰일날거 같은데 이겨야되는데 황제까지 꼈는데 우리는 황제 쟤는 낀거에요? 쟤는 안 꼈잖아 싸우와봐 질 수 없어 잘 붙어서 한번에 좀 밀어보자 처음부터 자동을 돌렸어야 되는데 내가 진 다음에 돌려서 차이가 벌어졌네 100명만 더 잡으면 돼 우리가 50 더 잡으면 돼 잡을 수 있어 진형만 잘 짜서 교환하면야 뭐 잘 뭉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리와봐 육극병 아직 많으니까 공병 자리만 잘 잡아도 괜찮지 우병 던지고 어우 너무 버벅인다 야 우병 던지고 우병 던지고 아 우병 던지고 아직 남았네 기병들 우린 기병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질찬이 너무 심한데 이거 진영 유지만 하면 어느 정도는 버틸 것 같은데 야 기병이 너무 어그로 잘 끌었어 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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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좀 잘해봐 너무 혐의잖아 이거 너무 영수증이 많이 출력돼서 뜨지도 않아 아 저렇게 모르면 약간 이득이었던 것 같은데 어때 지금 1대1 교환했네 근데 내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이번 교환은 좋았는데 저거 합류하면 절대 못 이기지 돌아와라 안될 것 같아야 돌아와라 이거 겸치 나름 먹었잖아 나름 개짝살났죠 지금 큰일 났죠 병사를 때려올 데가 없어 하필 붙어도 재랑 붙어 이상한 놈들이야 붙을 놈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재랑 붙었어 난 손절했구요 왕 죽었잖아 도망갔어 나 손자 아씨 안센아 가라 조셀린을 내가 잊어버렸었지 조셀린을 내가 잊어버렸었지 조셀린 찾으라고 조셀린 안센 여기 있잖아 도망간다 데려가야지 못 배울 수 있나 아우 큰일날 뻔했다 돌아온다 얘네들 어떡하냐 저거 제네나 잡지 왜 전쟁을 건거야 갑자기 뭐 물어왔는데 이거 참 문제야 레벨했어? 아 레벨 올라갔네 수술 이게 낫겠지? 아 나도 이제 올라갔다 레벨 20대로 응급처치 하자 오늘 밤 넘어가는거 보고 아 너무 오바였어 마리우스가 그건 좀 오바였어 심하게 마리우스는 거기서 나댈 만한 꿈번이 아니었어 왜 덤빈거냐 근데 중립영웅이야 저거 7자리 아니야? 47? 저런 애도 있었어? 10%면은 못 데려오잖아 어차피 잠깐만 잡을만한 것 같은데 비워보자 잡아주자 어차피 여기 올 거 아냐 군용 환성검 세네 빠르네 데려갈까? 데미지 너무 낮긴 한데 아 낮아 너무 들어갈만한 걸 데려가야지 부대 올릴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지금 힘드니까 아무거나 다 갖다 박아야 돼 너무 적어 지금 상대 깎으면서 추가하고 남는 건 돈이다 데려가자 데려가자 돈 가자 가자 노예상인 노예상인 일단은 받아가고 아까 말 걸었던 애와 다른 애인가? 소문 없냐? 정찰자? 일단은 없고요 응병 고용하기에는 너무 휘구달리고 되냐 이거? 된다 풀어줘 일단 야아 그렇지 이런 거 빨아먹어야지 갑자기 확 지금 힘들어졌는데 의도치 않게 금방 치고 올라와 살레온 혹시 모르니까 걸러 여기떠들 어디 갔냐 저기 있네 왕 몇이야 왕이 아직 안 왔어 잘 피했나봐 아직 1업까지는 내가 더 올려야 되니까 아 빨리 와봐 그 Foster 왕이 아직 왕 어디서 싸우고 있나 어딘가에서 다시 붙잡혀서 돌올 때가 됐는데 그 정도 졌으면은? 물어보자 합격적이냐?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계산을 안 넣어놓고 있었네 체력이 안 돼서 지금 못 구할 것 같은데? 저거 돼버리니까 내가 진짜 먹을 데가 없구나? 저거 돼버리니까? 코브라 전사 깜짝이야 중간에서 끊어먹는 건 힘들 것 같고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조아봐 아이씨 발키리야? 보이냐? 오우야, 잠깐만 진화 하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영주가 넷이나 있어 또 해외에서 외국인들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충해도 실전으로 못쓰잖아 아직 이대로 가야돼? 이면보로? 이면보러 가서 못쓰는 의미가 있어 왜 가는거야 야 집에 있어 그냥 불쌍한 제목 어떡하냐 잡을 수도 않는데 아주 나라도 강해야지 뭐가 될텐데 나도 약해 심지어 3,000원 야 근데 잠깐만 드샤를 이렇게 작살랐다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 정도야? 4명 그렇지 18명이 그렇지 개꿀 이걸 원했다고 운용하기 힘든 병중인데 아이씨 뭐하냐 얘들아 왜 내주냐 앞에 살짝 끊어놓고 가면 딱인데 그냥 나 가야겠다 야 제국은 애들이 멍청해서 못해먹겠다 아이씨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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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요 더 강한 용병들이 필요해 오늘 뭔가 잘 안맞는다 걔 전체적으로 안맞는데 아 나 팔자 좀 뭐였냐 내인경 용병 고용할지 너무 고민되는데 혹시 고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 생각하면은 앞으로 미래 생각하면은 고용해서 내가 빠는 꿀이 별로 없으니까 체즈 야 이거 드샤로 완전 밀리겠는데 저렇게 둘 다 아웃돼 버리면 내가 좀 불편해 불편해 야 두명이야? 가자 최소한의 병선 찾았으니까 용병 들어올수도 있고 가서 생각하자 사고도 군대 뭐야 워밍 우리 제국한테 이래야겠어? 제국 힘이 없다고 지금 너무 잘 먹었어 지금 얘 다 먹었어 제국 도지 하나 있어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미야비를 제일 골랐어 야 라노스 뺏기겠어 이런 망하겠어 제국과 미래를 함께 해야겠어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불멸자 지금 남아있긴 하네 멸자들이랑 같이 막으면 막지 않을까 뭐하니 얘들아 불멸자 끼고 싸우면 이길거 같은데 아씨 뭐해 진짜 얘네들 뭐하는거야 그걸 지력해야지 죽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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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훨씬 많다 싹 서 병 중업 좀 봐야겠어 물에 몇 명 나왔냐 60명 나왔어 아 너무 적게 나왔다 야 이러면은 조업 몇 귀도 좀 힘든데 이렇게 하자 그냥 잡자 이걸로 일단 풀어서 방출해 일단 풀어서 방출해 우쨰을까 이거 또 이 웃기는건 말이 들어오긴 했다 또 신기한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오 음식 일단 음식 음식 800이네 숨막히는 싸움을 하고 있어 갑자기 밑둑것 없이 내가 뭐 음식 매갖겠어 야 이거 이교도가 먹겠는데 잘하면은 그렇지 이교도 웬일이야 저기로 가 이교도 아 개 말구요 눈치가 없니 맛있는게 있는데 부를게 어디갔냐 부를게 잡아먹겠냐 이교도한테 이교도 포로수가 심상치 않은데 쟤네 아 이렇게 외줄타기도 재밌구만 지금 손절하기엔 너무 왕이랑 좀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구해보는 것도 그것도 아니거든 롤랑이나 보아디스 롤랑 없잖아 보아디스를 데려가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다 내 레벨을 먼저 얼마 남았어 11,000 11,600 11,600 11,600이면 할만하지 으 풀어 요거 안 좋은데 필멸자 둘 요니 하나 어 좋아 숟가락을 돈만 일단 벌어 돈이 남는 거야 8만원이나 있네 적을 돈으로 만들었다 쟤 은근 도움 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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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룸말 지켰어 사교도가 손절을 할 각이 진작에 나왔는데 너무 손절하고 싶지가 않다 얘네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게 된다 사람이 아 지금 군단병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막 올려버렸네 너무 많다 야 근데 인간적으로 얘네 좀 먹을 생각 없냐 와 너무 개판이야 게임이 신무시경 반등했네 뭐랑 싸우는 거야 정동성 이제 한 바퀴 더 돌렸죠 여기서부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간 잘 때웠어 겸치도 받아먹고 빨리 올라올래? 얼마나 많은 거야 대체 126이야 꽤 센데 나름 대냐 이거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와이 번 부대라고? 2단 신문관이 왜 들어왔어? 너 쎄다 올라가 2단 오 이거 하나 데려가고 싶은데 야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그만 좀 물려 1200명한테 물리냐 물릴 게 없어서? 50명으로? 아 미치겠네 얘도 마을만 때리니까 애간장 타겠지 뭐 싱갈로 가자 하아 이걸로 못 타고 어떤 팔만 볼트 방패 장비가 남는다 장비 장비를 구해야 된다 나의 나의 중립여웅 사냥 전략을 다 파먹었고야 내가 빨리 이제 왕을 구해야 되는데 급한대로 왕이라도 없어 없어 지금 없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아 야 너무 큰일 났다 이거 야 코앞에 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너무 뒤가 부담됐어 아 여기서 진짜 그냥 아 벌써 풀렸어?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제거한다 M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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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야 너가 방금 방어가 안되지 좀 헬인데 시작 여기서 대기에 어차피 가도 매한가지야 화평을 맸던가 몰래 들어가던가 꺼져 어차피 풀리게 돼있어 훈련도 다 받을 수 있고 풀려났어? 점점 강해지고 있어 100이고 우리 애들은 못 데려가니? 우리 애들 좀 데려가면 안되냐? 어 그만! 어휴 기다려 너무 낮아 숙련도가 지능캐라서 19레벨 베트남 영등단 고용했습니다 어휴 야 너무 많다 야 너무 많다 야 세계정보 하겠다 얘가 어쩔거야 이거 뭐야 나 풀려놨어? 언제 풀려놨냐 번호반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죠 부식하게 올리고 있긴 한데 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맹간하면 될 듯이 되지 않았냐 스스로 참 심한거 아니냐 이거? 아 100대미지 아 참거 참석하라 그랬다고? 야 너 풀렸냐? 난 데려가지 그러면 야 자 데려가지 그랬어 당황스럽네 아 더이상 이제 하다가 나 불구 되겠다 그냥 나가자 이제 어 그럼 지만 나갔네? 와 야 나쁜놈이네 그냥 지도 나가야지 제가 제일 중요한 놈인데 좋은 생각이야 가 죽는 것보다 낫지 뭐 근데 갑자기 비호전적이 돼야 뭐 뭐냐 이거 어떻게 된거냐 왕 왕 또 나갔어? 쟤네네 병이 있냐 무슨 왜 자꾸 나가냐 아직 있네 노래 너무 너무 일상이야 노래가 따라와봐 이 마을은 무슨 죄를 지었기를 계속 고통받냐 어떻게 좀 풀어나가 봐 오늘 전쟁 운이 너무 안좋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쟁 안하지 않나 전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상한 나라랑 전쟁에서 다 털리지 않나 솔직히 워그로 끌렸을 때 살레온 쳤으면은 바로 이제 꿀 빨아서 다 찾는 부분이었는데 어 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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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파이어즈벤치 그 상상도 못했다 진짜 어 살레온 쳤으면 그냥 다 뺏을 수 있는 건데 나도 이거 먹었어 지금쯤이면 황당하다 황당 저기로 어쨌어 한꺼번에 rzecz 브러쉬 한꺼번에 같이 쳐야 되는데 부위너 wiggle 앗 여보 Choose 계속 수빈 군주 잡혀있네? 검투사에다가 기사에다가 중기병? 못 먹어 어 이거는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어... 이기지 이기지 이거 이기지 200대 204하면 안 지지 내가 더 많다 나비주로 와라 뒤지 말고 가서 솔직히 내 것만 써도 이긴다 이거 발키리랑 같이 오나? 발키랑 같이 오면 아 너희 너무 애매하게 있네 어쩔 거야 이거 많긴 한데? 제 집도? 같이 같이 싸워야 되나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둘 다 210이야 비켜봐 이리로 모여 넌 대기해 타자 아 우리 애들 약간 좋은 애들 섞여있어 잘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싸우면 안되냐? 대기해야되냐? 70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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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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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약간 언덕이니까 창병도 있고 잘 대기하고 있어 병실 낮은 것 같은데? 보병밖에 없는데? 멜궁 잘 쏜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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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있네 저걸 가네 저걸 가네 야 그것도 궁병까지 데리고 쓸어 담어 그렇지 쓸어 담어 쓸어 담어 이렇게 붙으면 이득이지 상위병종을 먼저 우리가 까는 건데 몸으로 막아 못 움직여 막아 막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 보병들이 약간 위험하긴 한데 기병 잡는 게 먼저니까 걔넨 뭐 운명이야 베트나임 열심히 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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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렇지 잘 찌르고 있고 어우야 깜짝이야 어우야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뒤로 가야겠다 어그로 줘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방표 좀 비싼 걸로 바꿨더니 나름 갚아줘 뭉칠까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크게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5대 5로 시작했다고 우리 이거 좀 오바잖아 이거 빠꾸하고 싸움 이길 것 같은데 상위병종에 누워서 기병에 누워서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한다 어때 100대 50 일단 떠나 음 잡아 풀어줘 명예야 그렇지 명예야 잊지마 내가 주워준거 그렇지 개꿀이죠 병사 거의 안 죽었는데 상위병종만 잔뜩 먹었죠 이득이죠 혀가 막 꼬이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많이 걸려야겠는데 이러면 됐다 좋아 한번 갈아 탔고 모험과 가자 야 야 야 그만 그만 싸워 잘 싸운다 은근히 너무 너무하는거 아니냐 아무리 도시 하나 있는 나라를 이거요 나라 멸망시키겠다고 온거 같은데 멸망시킬수도 없잖아 도시 방어하면은 좀 쎄게 잡고 온다 얘네 계획이 있다고 계획이 있으면 뭐하냐 병사가 없는데 여태까지 운 좋은거 생각하면은 어 적당한거 같다 딱 이정도가 나 가서 갈테니까 뭐 침이 떨어지던 말도 마음대로 하시구요 아 또 이러는 거야 아 아 진짜 뒤에도 있네 큰일날뻔 했잖아 그렇지 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돌돌려야 아 왜 하필 지나가지냐 도시 아 도시 아 진짜 아 판정좀봐 도시 가운데 판정이야 가운데보다 더 앞쪽이네 됐어 없네 조슬린이나 구해 가자 조슬린 올려놔야지 나중에 쩌리되면 어떡해 한명 차이나면 금방 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레벨링 괜찮게 하긴 했다 의외로 너무 거똥감이 있었는데 내가 쫓아낸게 아니라 걔가 나간거라서 안나오나봐 빨리 가서 훑어보죠 바클레이 모은가 빨래온 아 투기장말고 난민 너무한거 아니니 난민을 돈 받고 팔라그러네 미친놈이 나라가 너무 개판이야 딴건 몰라도 살레온은 합종군 한번 맞아야겠어 너무 세졌어 음 음 나 맛집이냐? 당황스러우면 여기 있지? 너부터 잡는다 아 저렇게 있어 있어도 그렇지 안새나 좀 꺼져 좀 조슬린 어디 갔어? 조슬린 어디 갔어 얘 위에 있나? 있을 공간이 그치 위에 있으면 안 되지 포인스브룩 체제 쪽에 있었던 거 아니야? 불안한데 근위병 유격병 용병 셋 어 아니 내가 먹을 정도 안 된다 지금 정황상 정황상 미리 하나 가자 야 이거 약간 이제 막고 있는 슬슬? 파이어 지배인과 바꿔서 평화 그래서 의미 없죠 지금 저한텐 가져가야 되는데 하이랜더 하아 넘기자 풀리는게 없네 오우야 위기를 세 번 넘겼다 순식간에 이 땅은 너무 맘에 안 들어 저거 포로 많은 애 먹여주면은 병사 좀 쎄질라나? 어떻게 구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야 살레온이랑 전쟁 좀 하자 너 전쟁을 해도 꼭 저런 애들이랑 하냐? 애매한데 지금 일대일 구도로 해 주제를 알아야지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옆에서 때려야지 약속 오긴 주제에 머리도 안 써 얼간이야 뭐 생기잖아 막 이제 어쩔 거야 이거 불사적이사단 도움이 필요한 농부 아 아 게임 매끄럽게 가지 좀 이거 지금이라도 살레온 치면은 좀 이득인데 너무 살레온 안쳐 아까 세게 맞고 지금 거의 몰살 당했더니 쫄아있어 잔뜩 살레온 한번 때리면은 바로 이제 바로 꿀 빠는 건데 진짜 어떡하냐 쟤 19레벨이야 이제 레벨업만 해 많은 거 안 바래 레벨업만 해 많은 거 안 바래 레벨업만 해 너무 위험하다 가자 윈도울룸 가자 마을 폭력배 레벨1 무기라도 챙길까 돈 좀 모아야겠지 20만원 있어야겠지 원하는 장비 뽑으려면은 나중에 룬 장비를 끼더라도 당장 낄 장비는 필요하니까 2단계 4단계 룬아 뭐 3단계 2단계 아벡솔 어느 방으로 돌고 있길래 이렇게 안 잡혀 이탈 했나봐 아돈자 레벨을 금방 업했다 이거 야 이제 좀 있으면 한 번 쭉쭉 올라가겠는데 병사들 이득이네 그럼 너무 지능이 낫다 아돈자 지능이 낫자 지능이 뭐야 쟤 그렇지 진작이 그랬어야지 이제와서 하면 뭐하냐인데 아 두살 전에 했어야지 그럼 이미 다 복구했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정글함 썼잖아 어 야 너무 빠르다 얘 아 야 잠깐만 뒤에도 있어? 아 진짜 샤브르 샤브르 500승면도 너무 오바잖아 급이 다르잖아 그거는 밥이나 먹어 맛있게 먹어 잘 돌아가야겠는데 솔직히 살레온 받을만하지 지금 너무 줄었어 지금 파이어즈베인 건으로 내가 놀도르를 보내서 내가 연맥인게 있긴 한데 심하게 빅녓을 매이긴 했는데 그래도 말이야 자 저절리 어딨니 일단 가자 어 두개 나랑 전쟁 안한게 어디야 19레벨 찍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군단병 양산되거든요 군단병 양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산이 확 바뀌기 때문에 군단병만 믿고 가자 가심 얼마 안남았다 하룻밤에 군단병 막 양산되는 이제 군단 여긴 뭔 일이냐 이거 저게 누구야 40명이야 아 야 잠깐만 야야 가지마 어 이거 비용하다 110 이기지 않나 회피중이야 내가 이기는구나 어떻게 가야되지 위로 가도 사실 문제 없잖아 세상에는 어떻게 어떻게 싸우든 지금 별로 없을거 아냐 다른 나랑 전쟁중인데 지금 제국을 신경쓸 때가 아니지 말이 제국이지 그냥 찐단대 야 잘했다 야 좀 까봐 나도 그거 먹게 에토스 어 에토스 먹고 수비 잘하면은 바로 떡상할거 같은데 나 바로? 근데 작업을 먼저 해놔야지 체즈.. 아 체즈 우리꺼 아니야? 얘네카니 얘네카니 렐라야 렐라 렐라라도 혓바닥으로 핥아봐 400 하틀만 하네 이거 원거리 꺼지고 그냥 달 돌진하자 야 아 공성다 되는게 없네 이제 어쩔거야 왈분 가자 왈분 왈분이라도 가자 왈분도 공성이니? 오우야 다 밀어내고 난리났어 지금 드샤르가 양념 내 쳐놓고 먹을까봐 이게 제일 불안한데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근데 여기 야 너무 위험하다 칼렌라인을 갈까 차라리 야 그거 너무 위험한데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말있어 아 공성탑이야? 탑으로 바뀌었네 탑으로 바뀐거야 아니면 원래 공성탑인거야 우리 애들인가 지네 우리 애들인가 지네 가다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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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다 경험치 먹어 경험치 먹어 경험치야 경험치 그렇지 왜 옆으로 간건지 모르겠는데 잘 갔어 그렇지 그렇지 근접 안지지 짬뽕조합이 얼마나 센데 근접이 쪽다 빨아먹어 내가 또 제국에 성을 헌상하겠다 아 야 제법인데 잘 지르는데 그렇지 야 자꾸 경험치 먹기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내가 먹기가 좋아 21만 찍으면은 확 달라지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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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도면 됐어 다 잡았잖아 아니구나 좀 많구나 퇴각좀 하자 얘들아 나 내 누르는거 맞죠? 어그냐? 여부치 많이 받아먹었어 보내 줄래 이제 슬슬 다섯명 잡긴 했는데 수도 깎았고 아 나 좀 보내주면 안되냐 좀 저기 어떻게 가까이 있냐 나 시체가 저기 있는데 버그냐 이거? 버그네 잠깐만 잠깐만 리게임 해야돼 이거? 별로 안죽어서 나 아 이제 나 보내줘 문제 있나 본데 보고있는 방이 좀 봐 어 야 이거 버그야? 아 이러지 말자 나 방종화 시간이야 방종화 시간에 버그를 주면 어떡해 썸네이나 찍을까? 다시 켜고 하면은 아 진짜 이러지마 진짜 제발 한번만 아 정말 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시간 애매한거 봐 한 10분 전에 걸리면 내가 이해나 하겠는데 10분 후에 걸리던가 켜지는데 켜지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는데 영상 길어가지고 편집도 못한다고 아우 야 물 질질 흘리고 날지 않았거든 이거 지금 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가 하나만 나오는 것 같다 아니 아니지 어 그렇지? 한바퀴 돌아왔나보다 지금이 딱 이제 쌀레온 때리기 좋은 시기인데 때리기 좋은 시기인데 쳐 맞고 버거 걸렸죠 큰일났죠 이거 너무 힘을 안줘 제국이 힘을 주고 하나를 포획을 해서 먹어야 돼 성이 됐건 도시가 됐건 도시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에토스 내꺼야 신갈한테 주면 안 돼 신갈 땅에 지금 체즈랑 우리거 다 먹어가지고 지금 다 넘어왔어 어쩔 거야 저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도와주는 줄 겸치 먹어야 돼 일로와 얘들아 어그로 잘 끌어줘봐 딜러키가 너무 애매해 조합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양손인 것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얘네 성도 이 장비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하나 어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얘 좀 맡아줘 개무서워 어우 가 갓마 야야야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아 피켜봐 버벅여 어 역시 장창병 뭉치니까 괴물이네 아주 가자 아 이거 버그 걸리는 덴가봐 이 구역이 떨어져봐 성이 버그인가 봐 성이 되거든요 이거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는데 방출 자체가 안 돼 아 개 똥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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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종이야 오늘 버그로 이것도 좀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 여기서 가죠 피곤하네요 피곤하게 하는 게임이 흠흠 흠흠 흠흠흠흠혠 히 이제 시작입니다 2시간도 안했는데 리방을 두번 해야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 나가자 아 미쳤네 진짜 미쳤냐고 저기 저거 작업 안 들어가면은 약간 불안한데 공성탑인데 치기는 오버하고 솔직히 이거는 내가 공성을 안정었는데 공성 찍기에도 지금 너무 이른 감이 있구요 레벨링도 해야되고 안되지 쿠알리스 한 20개는 먹어야 돼 내가 나만 다른 데 투자한 거 배제하고 그래서 룬장비 끼고 한 그 정도부터 공성 올라가야지 아직 안돼 신갈이 없었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에토스라도 에토스를 어떻게 해야겠다 에토스고 600 이지 에토스도 이 버거 걸리면은 답 없지 빨리 가자 여기서 10분 20분 가는거 아냐 이게 2시간 영상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개뻘짓을 다 올려도 클릭 한번이면 다 사라진다 로딩 속도 좀 보소 요즘 마블하는게 너무 힘들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게임을 막 그렇게 돼 아 억지게임이야 억지게임 어쩔거야 이거 마블은 하면 할수록 지겨워 마블을 아무도 안하는 이유가 있나봐 마블은 가끔 해야돼 가끔 1년에 두번 반년에 한번 쿨타임 없이 계속 돌리니까 언제 로딩 될거냐 세상상 이렇게 로딩되는 게임은 처음이다 야 야 최신판 게임 다 돌려도 2개 3개 동시에 켜도 이것보단 빨리 되겠다 야 너무한거 아냐 아 왜 뭐더라 지면 말이야 1 나와봐 에토스나 가자 야 갈 데가 없다 야 누구 있니 에토스에 하 기평 감시자가 일단 들어가 어차피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죽어도 금방 고충해서 오면 되니까 죽어도 금방 고충해서 오면 되니까 물리는게 무서웠지 좋아 아까보다 명성 높은거 보니까 더 힘들겠.. 힘들겠지요? 가라 아 야 아 야 콕 하고 죽는다고? 어 교환비 나쁘지 않다 응 치소 야 하.. 이것도 이것도냐? 아 죽으면은 나가 지겠지 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없잖아 죽었으면은 제가 패배하고에 포로 잡히던가 차라리 잡혀도 상관없다고 동료만 다시 모으면 되는데 뭐 야 근데 이거 리게임 해야되면은 이거 답 없지 야 너무 썰리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나도 나름 티어 높은 애들 데려왔는데 뒤에 대기하다가 달려들어가지고 쌓여서 처맞는 저런 AI 빨리 죽어 50명 깠으면 됐어 내보내줄거지 이거? 버그지 이거? 버그잖아 확실하게 버그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안되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썸네이 괜찮을 것 같다 이걸로 할까? 자 뭐 아시겠지만 오늘 글렀네요 다음이어서 가는걸로 아 이거 너무 끔찍해 뒤로 갈수록 게임이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게 20푸씩 잘려져 있는거 뒤 눌러보면은 막 개판으로 하잖아요 다 그럽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느껴질거에요 게임을 거기까지 아마 하게되지 않을겁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다보면은 아 너무 노잼이네 갑자기 아휴 자 다음이어서 가죠 뿅